자 29번 포용성을 통한 발전 development through inclusivity 이라는 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 ING 분사구조를 시작했는데 일단 컴마에서 잡고요 위 를 갖고 올게요 여기다 끼워 넣어요 자 우리가 R 생략이죠 혹은 위 리플렉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구조로 우리가 하는 도중에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능독의 뜻이죠 그래서 리플렉트란 단어는 반사하다 뜻인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거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는 여기서는 전시사가 어바웃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니즈는 우리가 명사에 지금 관사가 붙었으니까 정관사 명사로 요구에 대해서 뭐 요구에도 욕구라고 해석 자라죠 맞죠 자 오브 자 옥가니제이션 조직이나 지도자나 혹은 가족의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이 없다 생각 좀 해보니까 깨달았음을 자 다시 다시 목적으로 들어갔죠 여기까지 자 one of the d의 복수명사는 일단 characteristics s 여기 잡고요 자 그러면 독특한 특징들 중에 몇개 하나는 하나니까 단순 is 자 inclusivity이다 자 포용성이다 오 내가 이렇게 포용성이 중요한지 몰랐네 그동안 자 그 다음 y 혹시 문장을 여기서 끊으면 why because 요구조로 순서문제 주의하고 자 왜냐하면은 자 inclusivity 포용성이란 것은 지지해주기 때문에 자 다음은 what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인데 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일단 every 단순 취급은 원체에 잡아놓고요 자 원하다 뒤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죠 여기서도 그래서 서포트 뒤에도 여기서 목적어가 없고요 자 원트 뒤에도 목적어가 없고요 앞뒤가 불완전하면서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만능 해결사 what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해석은 명사로 해석해져요 더 띵 위치라고 무언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inclusivity가 그래서 동기의 보호에 what 처리 보호로 들어갔구나 자 from 어디로부터 그들의 관계로부터 땡땡 다시 한번 paraphrase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관계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누구예요 콜라보예요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다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단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 똑같이 중요한 단어 협력이 꼴 뭐다 우리 포용성이다 자 하지만 문제제기 하지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포용성이라든가 혹은 협력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벌써 이미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러나 대다수의 리더들 그 다음 조직들 가족들은 실제로 얘들이 주워요 얘들이 majority는 여기서는 한정사에 가까운 그래서 R 잡아주고 여기에 업법주의 자 수일치 문제 자 R 어떻다 여전히 여전히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여전히 들어갔단 말은 자 사용하는데 언어를 자 언어인데 좋은 언어 개서 아니겠지 맞죠 올드 패러다임 오래된 패러다임이라면 오래된 체계로 된 자 이니치 해석은 여기서는 where로 가다고 좋은데 where로 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해석은 이니치로 해석해 주는 거에요 자 이러한 체계 속에서 혹은 패러다임 속에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관계 부사죠 자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서 통계 부호 가장 나이가 많거나 혹은 교육받았거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자 여기서도 좀 신기한 건 person이 단수로 썼고 makes에 단수 처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플러스 추상명사 할 때 보통 우리 people 해석하자마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단수로 잡았다는 거 체크 자 이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만든다는 거 약간 뭐야 독선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독재자적인 어떻게 아빠들이지 맞지 자 만들고 자 그들의 결정은 룰이 동사에요 결정 들은 있잖아 맞죠 들은 해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주어로 쓰인 그들의 결정들이 지배하는데 자 어떻게 문제점 여기 자 little 거의 토론 없이 시끄러시끄러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인클루션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는 거 없이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전체 이렇게 지멋대로 하는 것이 팩트로 잡아줘요 요약해갖고 방금 전에 했던 이러한 지인이라는 사실들이 그래서 이 전체를 요약한 것이 본연의 성질로 잡아갖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배타성 익스클루시비를 가져오면서 그래서 아까 인클루션이랑 뭐 인클루시비티랑 반대말이죠 자 배타성이란 말은 꺼져 내 말이 최고야 이거지 자 오늘날 자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돼요 어떻게 지 혼자 결정 내리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으로 패러플에서 해야지 방금 전에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까먹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혼자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은 could be 될 수가 있는데 디렉터 관리자 CEO 혹은 다른 상급 리더들이 될 수 있는데 조직 속에 자 한마디로 틀딱틀딱 이죠 그래서 there is no need에서 there은 유도부사 실제 주어는 단수고요 need가 여기서 다시 필요성이 없다 자 그래서 for others 가 여기서 뭐냐면 끼 끼었어요 끼어 들어가서 깍두기처럼 자 의미상의 주어로 다른 사람들 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또 프리젠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젠트는 동사로 제시하는데 이 프리젠트는 여기서 need 수식이에요 행운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서 약간 뭐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진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어떻다 가조 진조 구조는 아니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디에 그들 아이디어에 자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리더 한 명을 빼고는 여겨지는데 뭐야 쓰레기라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inadequate라고 그 다음 여기서 어법 주의하는 게 consider now 항상 우리가 상태동사 keep, stay, remain 뭐 비동사랑 똑같이 잡잖아 맞죠 그래서 형용사로 써서 ly 붙이지 말아라 그래서 inadequately 해도 왠지 읽을 때는 맞는 것 같다고 항상 이런 거 쓰레기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2형식 동서 뒤에 형용사로 썼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설명하면 생각하다 생각 사료 동사들은 뭐냐면 주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관성을 표현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혹은 동사로 표현할 때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또 설명하자면 한 20분 필요하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보여줘요 연구들은 보여주는데 어떻게 독서는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대절이 끝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안 나와 대절이 괄호로 안 닫은 것 같아요 과소를 여기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여주는데 이 배타성이란 것은 is 어디에서 in problem solving에 있어서 in 정치사의 목적을 동명상 심지어 with genius 천재가 있어도 이러한 배타성이 있으면 어떻게 망한다는 거죠 it's not as effective as 앞에도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형용사로 써줘라 ly 쓰지 말아라 뭐만큼? 포용성만큼 효율적이진 않다 자 그 다음 답이 여기였죠 답이 where라고 위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일단 비동사만 확인하면 완벽한 문장이죠 어? 비동사만 있어도 이거 뒤에 거는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문장을 형성할 때 뒤에 나오는 부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장 품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죠 부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자동사만 확인해주면 아 1,2형식에서도 완벽하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where를 써야 돼요 완벽한 문장의 정의는 주어나 목적어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보호까지 생략이 없는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을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자 이런 것을 완벽한 문장으로 문장에서 잡습니다 다음은 where 해석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in 위치로 해석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내가 다음이란 어떻게? in을 놓고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위치가 inclusivity 포용성 안에서 끊고 관계 부사니까 완벽한 문장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들은 여기서도 every 보이니까 이제 하고 싶어 아니에요 여기야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해요 또 소유권이니까 색깔을 이쁘게 초록색으로 바꾸고 자 hold hold란 말은 들려진다는 말은 어떻게 경청되어지고 그리고 해결책은 발전되어져요 자 뚜루모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건 콜라보 앞으로 콜라보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에 올라가서 콜라보레이션 여기서도 두 번 찍어줬죠 이 콜라보를 가져오는 게 인클루시비티다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익스클루시비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포용성을 통한 아 인클루시비티 이러한 아 인클루시비티가 포용성이지 콜라보가 필요하다 라는 development through 인클루시비티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클루시비티